이게 신기하잖아. 피자도 이제 다 됐어. 피자 놓치고 있었습니다. 피자도 집어먹으면서 할까? 맛있겠다. 잘 됐어요? 형, 밑에 안 까매? 안 까매, 안 까매. 오, 대박. 밑에 봐봐요. 오, 대박, 대박, 대박. 우와! 대박, 대박, 대박. 고구마를 많이 들였네. 깨끗해, 깨끗해. 한번 먹어보자. 추 피자, 추 피자. 냄새 대박. 대박. 맛있겠다. 형, 대박. 잘 익었구나. 이게 뚜껑을 계속 덮여서 신경을 엄청 썼어요. 빵이 촉촉해 보이네. 오늘은 빵이 촉촉해 보여. 이거 한번 먹어보자. 먹자, 먹자, 먹자. 대박이다. 이거 한번 먹어, 나도. 그럼 내가 입에... 감사합니다. 저 먹어도 돼요, 이 부분? 음, 대박. 너무 맛있겠다. 대박이야. 맛있어요? 이거, 저거에. 어, 맛있대요. 맛있어. 이거 이따가 드셔. 이따가 드셔, 이따가 드셔. 음, 이따가 드셔. 우와! 맛있어? 응. 촉촉하게. 요번에는 촉촉하게 됐네. 어떻게 봐봐, 입에 다 먹자. 제대로 한 거니까. 너무 맛있어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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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잘하시네, 이거. 맞다, 맞다. 이번에는 이게 잘 됐다. 매콤 피자, 매콤 피자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추석은 표 소트콤 피자, 대박입니다. 너무 궁금하다. 당신은 피자맨이에요, 피자맨. 피자에 낙지 올라오는 건 난 한 번도 못 봤어요. 세계 최초. 세계 최초. 낙지 피자. 저기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낙지 피자. 새우 정도는 올라와 있는 거 봤잖아. 새우는 뭐, 해산물, 해산물. 오징어가 올라오는 건 봤는데, 낙지는 처음이에요. 그러네요, 오징어는 있는데. 오징어는 있는데 낙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약간 전하고 피자 사이? 아, 그러네요. 그러네요, 진짜. 한국식하고 이탈리아식이나 뭐 어디든 간에 피자하고 한국 전하고 중간. 딱 중간을 만들었네. 맛있나 보다, 진짜. 계속 먹네, 와. 진짜 맛있다. 솔직히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, 저도. 솔직히 이태리 재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진짜 그게 돼버리네요. 이거 어쩔 수 없이 센스 나왔네. 깜짝 놀랐습니다, 저도. 사실 살짝 짰어요.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. 이야... 누나가 솔직해요. 왜냐면 아까 초장을 아까는 한 번만 갔잖아요. 주주 갔다 봤는데. 가로로 가고 세로로 또 한 번 갔다 봐. 벌집으로 갔어, 벌집으로. 아, 하하하하.